근데 저번에 OO를 못했잖아, 저번에. 가요, 죄송해요, 요 OO를 떨면서 OO. 아, 짜증나. 화가 엄청 많이 날 때는 물건 같은 거 던질 때도 있고. 이거 안 돼? OO, 짜증나.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는. 네. 애돌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OO 박침. 그때 OO 부탁했잖아. 근데 OO 부탁했잖아, 저번에. OO 가요, 죄송해요. 요 OO 떨면서 OO.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누가한테. 하... 그... 요, 나 부탁한 거 자체가 OO 같은 거지. 그냥 그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제 와이프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화가 나도 좀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표출을 해 버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아, 따지나. 번호 앞에서는 아니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기가 좀 감정이 이렇게 터지면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일부러 거의 가는 건데. 아니, 무슨 욕을 해. 아니, 갑자기 지금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요즘 부분들은 존댓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누가 쓸데요? 일부러 평소에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엄마한테 안 해.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했는데 X내라고 하는 건. 아니요, 엄마한테 안 하는데. 어? 방금 하신 거잖아요. 욕도 왜 욕하게 되는지 알아?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못 참고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짓을 한 거야.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입에 배서. 제가 열받으면 분노를 못 참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화가 엄청 많이 날 때는 물건 같은 거 던질 때도 있고. 이거 안 돼? X나지나. 최근에는 리모컨도 부셔먹었어요. 열 마디를 하면 6, 7마리는 발전 버튼을 눌리게 해요, 막. 그리고 나한테 맨날 관종이라 하잖아. 솔직히. 개,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남들은 나를 모르잖아. 내가 근데 왜,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몰라. 관종이라는 거 X, 기분 더러워. 육지거리하고. 이제 안 하잖아, 그 이후로. 경찰 이후로. 응? 몇 개야, 거기에?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욕설을 써요, 똑같이. 오늘도 안 자네. 나가서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막 쓰고. 잘 보십시오. 애기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열받는 마음에 울린 적이 있거든요. 12시 반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에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그 자는 애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3, 4시간 받고 판사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무혐의. 그때 저도 증거별로 제시한 게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치가 있거든요. 경찰이 보시더니 이거 진짜 누가 안 좋게 보고 신고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 XX의 좀 흔기능이 발견됐잖아요. 그 XXX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그 걔를 누군지는 몰라도 그 XXX를 욕해 줘야지 왜 나한테 뭐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신고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렇게 쌍욕을 애들한테 하면. 왜 그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너무 힘든데 그걸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약간 욕을 좀. 그런데 때리는 것만 폭력은 아니에요. 저건 지금 언어 폭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 개가 온 거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그냥 다 포기해. 만약에 누가 나 짜증나게 하면 그냥 손절하고. 옛날에 일할 때도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서 나 옮긴 병원만 40개 된다 했잖아. 옮긴 병원만 40개 된다 했잖아. 그건 아닌데 나는. 난 진짜 심하거든. 나는 만약에 힘들게 하면 바로 그만둔 상태니까. 40개? 그런데 지금 육아랑 결혼 생활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 지금 몇 년째 참고 참고 참다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하다가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조금 하다가 너무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또 예비 너무 늦게 끝나면 그만두고. 밥을 안 사줘 하면 그만두고. 옮겨다 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는 실증도 많이 내고. 그냥 싫으면 무조건 간두어낸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게 애들한테 감정 표현도 격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가자. 알았어 빨리 해. 다 하면 얘기해줘. 다 하면 얘기해줘. 자기가 쟤 좀 도와줘. 어디 키즈룸. 아니 이거 보여준 거잖아. 가서 보면 내 거 아니야. 쟤 좀 도와주라고. 눌러. 안 돼? 아 왜 안 해. 아 왜 안 해. 이걸 네가 빼서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저걸 네가 뽑아서 그래. 이제 징징대지 마. 갈 거야. 아이고. 아이고 저 애들은. 왜 자꾸 두 분은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아빠가 지르더니 이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한두 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뭐 욕을 해도 그냥 뭐 크게 반응을 줘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승호야 너 와이프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욕하고 있던데. 자주 봤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좀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딸내미한테 무슨 야이XX다 그러냐. 아휴. 아. 저건 아니다. 저걸 만드는데. 애한테 욕하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있었거나 애들이 있었거나 그때 욕하는 거는 조금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욕하는 게 그렇게 심한지 몰랐거든요. 모아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저 욕을 막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욕하는 부분은. 네.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도 이제 무의식 중에 막. 뭐 개 막 이런 좀. 강조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자주 쓰거든요. 애들 팽이버섯은 못 먹지. 아니. 조사. 한 번 줘보자. 그러니까 한 번 줘보자. 그냥 조사서 줘보자. 몰래.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너 애들 조금만 크면 똑같이 따라한다. 기본적인 의무는. 왜 본인이 이혼하자고 지금 나온 거예요? 뭘로? 대화가 너무 없어서 대화. 대화를 어떻게 해요? 어? 자. 뭐 어느 정도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해를 해요. 근데 아마 한 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아이들한테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20%요. 20%? 20%? 네. 다 해도 20명 안에, 20명 안 짝일 거예요, 아마. 20%가 아니라. 어? 제가 욕하고 그런 건 잘못인 건 아는데 육아를 하면서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가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심지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와, 근데 저는 이거 좀 너무 놀라, 너무 놀랐고 우리 예솔 씨가 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영상을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아, 내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십니다. 소장님은 저, 저 때문에 잘 아시는데. 아까 그, 차에서 이제 애기한테, 카시트에서 이제 애기한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은 사실 녹화하러 오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하려고 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지 2주기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저는 어제 아내하고 이제 카시트 같은 걸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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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꿈이었거든요. 아, 어. 차 아기한테 이제 시트에 앉혀보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좋아? 나는 벗겨야지. 이제 징징대지 마, 갈 거야. 하. 그러니까 두 분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야 되는 게 제발 애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 아내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제가 오늘 아까도 아까도 아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제 정신이 아니었는데. 뭐 형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이라는 문제 가지고 여기 와야 되는데 사실 사실 돌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결혼 전에는 정말 인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다 인생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분 우리 잘 오셨어요, 진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잘 오셨고 좀 돌아보시고. 저는 진짜 그 카시트가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일 잘 아물라고. 엄청 참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래야지 우리 아내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아이를 둘이나 한 번에 가졌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못 느끼고 그냥 불평불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를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아이들 가졌을 때 진짜 엄청 좋아하고 축복이었는데 좀 그걸 망각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서로 이제 많이 예민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솔 씨 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태연 씨한테도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고. 그런데 그거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을 텐데도 진짜 아이의 그 소중함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기 이 두 분한테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혼이 말이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여야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아니 이거 애고 뭐고 5만 군데 다 쌍욕을 하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랬고 정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이분이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왜 했어요. 애를 왜 낳고. 그렇죠? 어? 이 부분은 이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뭔가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어리고 예쁘고 아직 너무 창창하고 그런데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영상 보니까 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반성을 많이 했어. 고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나는. 같이 하는 거지. 나도 나도 그만큼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내가 막 100% 잘못은 아니야.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막 많지는 않긴 해. 그런데 이제는 그냥 놀랍지가 않아서. 거기서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엄청 또 흥분해서 막 화내기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아예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부랑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 우리가 제일 심각한데. 우리가? 나는 우리가 제일 약해. 세 부부 중에.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별거 아닌데 문제는. 그렇지. 고쳐야 될 거 두 개. 욕하는 거 대화 안 하는 거. 그거면 끝. 그렇지. 고치면 될 것 같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대화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봐봐 애들 맨날 몇 시에 자. 내가 대화를 안 하는 게. 애들도 늦게 잘 뿐더러. 제가 요즘에 잘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잘 먹으면. 나는 정말 너무 놀랍지 않다. 아휴. 오늘 영상. 역대급이야. 뭘 역대급이야. 나는 맨날 보던 거라 놀랍지도 않다. 아니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평소에 어떻겠냐? 아 나 근데 아까 진짜 느끼는 점 많아 진태현님 말했던 거 사실 저한테는 꿈이었거든요 차 아기한테 이제 시트에 앉혀보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얘기 듣고 진짜 계속 눈물이 나는 거 미안해가지고 그래 근데 자기 항상 그래 맨날 애들 자고 나면은 어머 잘해줘야지 미안해 그게 아니라 그럼 엄마들 다 똑같아 뭔 소리야 엄마들 다 똑같아 엄마들이 그러면 야 엄마들이 그러면 애기 보는데 애 둘 이상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어 그랬어 상냥한 엄마 한 명도 없어 누가 상냥하게 하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 쌍욕은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 쌍욕은 잘못했어 그래서 쌍욕은 솔직히 근데 하는 사람 많아 하는 사람은 있을 거야 있겠지 근데 그거를 자기랑 아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마 이상하게 크겠지 애들이 당연한 소리를 해 아 그러네? 욕한 거는 잘못이고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10명 중에 2명을 했잖아 더 많을 거야 한 번 생각해 봐봐요 이렇게까지 욕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다 해도 20명 안짝일 거야 아마 20%가 아니라 어? 더 많을 거야 어쨌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게 뭐 1명이든 2명이든 뭔 상관이야 맨날 자면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밤에 지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아까 얘기 듣고 진짜 슬펐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해줘야지 소리 안 들어서 어떻게 살아? 한 번 말하면 듣냐고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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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터진 거야 이 상황이 됐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더 해 나니까 이 정도인 거야 내 정도 성격이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라고 솔직히 이거 나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솔직히 솔직히 동의 못하고 항상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완벽한데 뭐 남편이 잘못됐다 아니면 애들 때문이다 거의 이런 식이라서 욕한 건 잘못이야 근데 여태까지 과정은 모르고 딱 그 욕한 장면 과정이 어땠건 간에 잘못된 거잖아 나는 이거야 1부터 10까지 있잖아 나는 9점인 엄마야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엄마인데 그 장면은 잘못했어 원래 10점 만점에 10점인 엄마였거든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하는데 제가 1점을 깎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 잘하는 엄마는 맞으니까 나는 이 한 잘못이 있어 이 잘못은 잘못이야 이 외에 모든 것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거는 별개지 뭔 소리야? 이건 고칠 거야 대화가 역시나 안 돼요 뭐 어쩌라는 거야 대화를 해주고 대화는 안 된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딸들이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엄청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본인은 진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완전히 찰부지 어린 애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아, 짜증이 나 다신 가지 마 그래버리면 애들도 그대로 쫓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철부지 어린 애가 아니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막 DM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댓글도 달리고 그럼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몇백 명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올리면 사람들이 나도 저 생각인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굳이 비율을 더 따진다면 철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SNS를 한다는 건 철부지 어린 아이한테 양분을 공급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잠잠히 있어 내 마음에서 너는 아주 작은 부분 이하로 가야 돼요 욕설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욕설하실 때도 있으시죠? 있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나이가? 만 4살이요 욕설이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를 때 배우는 게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쉬울 거고요 욕설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저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있다고 애들이 귀로 듣고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아동학대로 크게 들어가는구나 한번 배웠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들었나요? 제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원래부터 책임감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재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죠? 네, 그렇게 당연하죠 하지만 부모라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기본만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허용적이세요 그렇게는 안 키운 것 같은데 너무 허용적이세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애 키우는 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근데 쌍둥이라 두 배잖아요 근데 두 배니까요 그거 갑자기 한 명으로 줄어요, 나중에? 네, 좀 크면 괜찮겠죠 클 때까지 두 명이에요 아, 근데 그냥 그걸 막연하게 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쌍둥이가 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네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딸이 나 자신 같죠? 맞아요 딸이 잘 안 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완전히 딸만 심각한 거예요? 구할이 딸이에요 일할이 사위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요 성격이에요, 사위도 사위처럼 저렇게 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니까 이런 성격이 없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딸 이거 완전히 딸만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마음을 여기서 독하게 같이 먹지 않으시면 딸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망가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막판인가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따님한테 너무 허용적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본인이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철부지 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엄연히 어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실 때 어떠셨어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신다고 하실 때 아내분이 신청하신 거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좀 배신감이라든지 좀 당황감도 있었고 비 와서 빨래가 너무 많다 아빠 잡아 어디가 아빠서 오셨나요? 빨리 누워 이제 휴우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을 이 가정에 갈아 넣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은 무리하고 계신 것 같고 혼자서 노조는다는 느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아내는 남편하고 못 사겠다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보면 비난의 화살을 남편한테 쏟은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겠죠? 네 억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삼키면서 사셨던 거죠 삼키면서 지금 솔직히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기대 안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마찰이 생기거나 좀 싸움이 될까 봐 이렇게 계속 숨기게 되더라고요 삼키고 덥고 피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남편분에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방관 방관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원래 네 네 근데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감수하고는 내가 다 그냥 책임지고는 매몰돼 버리거든요 내가 포기해? 얘기를 해봐도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방관하게 됐는데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겠다 이제 좀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본인 혼자 독박 쓰고 말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남편 없어요 이런 남편 없다고요 남들 같으면 지지고 벗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삼켜요 아무리 써도 어떻게 아셨지? 본인이 그래요? 아니요 나도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모르겠어요 아 정신과 아 그래요? 저 육아 상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 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저 정신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지? 저 어때요? 철부지 어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 어린애가 어른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짜증내고 힘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 버릴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럼 내가 어른이 돼야지 네 내가 성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수하고 책임지고 삼킨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고 너무 과해요 아내는 그걸 너무 안 해서 문제야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딱 맞아요 그나마 균역추가 맞았던 거예요 네 잘됐네요 근데 본인이 어른 수준으로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좀 참고 해야 되는 건 억지로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삼켜야 되는 건 삼키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상담 중 거의 50% 이상이 저보고 철부지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애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다니 저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검사하셨잖아요 네 검사하신 거에서 성격 특성에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자꾸 억누르세요 참아요 삼켜요 그리고 빈 부분들을 그냥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하고 말아요 나를 소모시키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 내가 번아웃이 와요 그럼 그때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요 불안이 밑에 가장 깔려 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비관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본인 수준으로 포기해버려요 그게 참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좀 체중 나가보기네 이게 성숙한 어른의 마음과 철부지 어린아이 마음이 있으면 이쪽이 좀 더 세서 그래요 철부지 어린아이 마음이 이게 좀 더 어른의 마음으로 가려면 욕설 비속어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이 엄마의 욕설과 비속어를 아이들이 그대로 쫓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는 그냥 욕쟁이가 돼버려요 엄마, 아빠한테도 욕구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본인은 어쨌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서는지 고쳐야 돼요 그리고 SNS 포기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뭐냐 하면 그냥 인생의 배설물을 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SNS는 일단 비공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상한 얘기들밖에 내 눈에는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 감정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욕하는지 궁금해서 여러 논리였거든요, 일부러 남의 배설물을 굳이 본인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공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 비판 내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내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고 쓸데없는 배설물을 내가 또 모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서 SNS를 비공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 이게 나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큰 선택이에요 맞아 정말 큰 거예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인생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성숙한 어린애 마음으로 한 발자국 올리는데 진짜 큰 한 발자국 됐어요 박수 인정받았다 어, 인정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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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단한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기분이 또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성격을 바꿔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말투나 희생적인 건 맞는데 조금 성격이 좀 저랑 맞지 않잖아요 좀 변해야 되는 게 남편도 있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방금 이 질문을 한 거는 건강한 어른으로서의 마음일까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일까요?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문제가 있죠 이거를 그걸 머리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짜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 하...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바다 어떡해 그래서 다른 와이프들보다는 제가 지금 담근 것도 성숙한 어른이니까요 저 변호사님 뵈러 이 방송 온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진짜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여기 캠프에 오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변호사 분 만나는 거였거든요 상담 가기 전에 제가 기억력이 없어요 제가 원래 뭘 적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A4용지 한 장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적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지 하면서 일단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은 무조건 속속 다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적었던 거 같아요 궁금하신 걸 편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의가 일단 남편 명의예요 네 좀 분리해지는지 궁금해요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분리한 건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네 일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내 것도 아니에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을 매수할 때 살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보탰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집 자산이 한 50,000 정도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대출이 한 50,000 정도 있대요 3억 4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집에 네 분양가는 어떻게 냈어요? 대출을 받으셨고 네 대출을 받았는데 네 양가의 지원을 조금씩 받아 조금씩 받아서 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긴 하네 그러면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빠지진 않아요 집 명의도 남편으로 한 게 대출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받기가 싫어요 남편 의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집을 네 그래서 대출이 생겼잖아요 전에 서울 살 땐 대출이 없었는데 네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명의고 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다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아 그 집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그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그쵸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지분이 가지고 싶다 하면 네 대출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 변호사님 집만 가져오고 대출을 안 가져오는 거 아니요 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똑똑했죠 생각 못 하셨구나 대산분할은 현지 시점 기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5대5에요 그러면? 5대5 아 아니에요 5대5도 아니에요? 네 지금 결혼생활이 우리 7년이잖아요 7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이 되면 5대5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알아봤어요 맞네 이전에 나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나서 무조건 5대5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아니구나 알려줄게요 일단은 중요한 건 5대5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5대5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대산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한 입장이다 하니까 나 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계속 속으로 걱정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손을 하지 않았지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년? 네 근데 이제 그중에 5년을 안 했으니까 와이프가 우리가 7대3 정도까지만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만약에 7대3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때는 아 남편하고 따로 네 분명히 할 거예요 5대5 할 것 같아요 남편 성격은 5대 남편 성격이 5대5라 할 것 같다고요? 네 남편 성격이 이제 상담 전에는 제가 한 8대2 정도까지 생각했고 와이프가 좀 단순해서 5대5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꼬치꼬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귀찮아서 5대5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제사 분할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렇고 그럼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거든요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 차는 원래 아버님 건데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님 건데 아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맨날 제가 카페충이에요 1일 1카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형 카페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무조건 가야 돼요 식당 가고 카페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3년으로 따지면 이게 다 친정 카드예요 친정 카드예요 3년 동안 이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높은 이걸 뭘 청구하는지 위자료 청구 여태까지 3년 동안 도와줬잖아요 돈을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당히 얘기했는데 그 위자료 청구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졌어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우리 자료예요 네 이건 빼고 그러면 저도 목돈이 생기면 생기면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것도 공동 재산이죠 아 근데 이제 아예 상관없는 재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됐어 그것도 재산 분할이냐 그건 아니에요 복권이 되신 게 있다 그건 남편 재산 아 그런 사실 매주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100% 제 돈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양육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무조건 제가 무조건 데리고 온다 하 아내는 어떤 입장이야?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 좀 준다는 거죠 네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제가 아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소리를 친다던가 이게 정서적인 학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욕설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욕하는 상황에 아이들의 노출 노출됐을 뿐인데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제가 근데 주 양육자고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제가 케어하는 게 더 길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요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6개월에 몇 번 있을까 말까 라고 하셔도 그 몇 번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통화하면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각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 일부라는 걸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 이혼 욕설하게 그러면 남편이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은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요소님 진짜 욕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규책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엄마가 욕을 계속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서 하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변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혼 사연을 보고 했는데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봤지만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 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 센 편이에요 말이 그러면은 저 육아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더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 다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구나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 양육자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의 양나래 변호사님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잘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 진짜 한 70%, 80%까지도 좀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상담했잖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들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응 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들었다고? 응 든든한 서포트? 그 지원군이 딱 생긴 거 같고 다 긁어줬어 딱 다 알아줬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내가 5대5 제시하면 괜찮지 그 정도? 아니 아니라고? 당연히 내 지분이 높은 거 아니야? 지분이 높다고? 어떻게 5대5야? 근데 내가 높지 나한테 다 줄 수는 없고? 가게한테 그걸 왜 줘? 헐 사랑하는 와이프였는데 남인데? 이혼하면 남인데? 몰래 안 그러잖아 성격 이혼하면 남인데 왜? 원래 칼 같지 않잖아 수치상으로 봐도 내가 더 지분이 높아 돈 벌어서? 나는 육아했는데 나는 육아 안 했어? 이따가 해보자고 지금 소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우리 예술님은 남편의 소통 거부 그리고 육아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혼을 원하시고 이혼 숙녀 캠프에 참여했잖아요 캠프 다녀오신 다음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승호님은 어떠세요? 우선 와이프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또한 이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양육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원 해서 200만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은 이제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혼잣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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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입원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이렇게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쓰신 거네요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받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받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요?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다 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진짜 화가 치밀에 오르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저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 본인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은 남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뭘 믿고 이혼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신청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명확해요, 아주 뭐 줘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2명 뭐요? 뭐라고요? 저희가...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 소득에 맞춰서 양육비는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양육자가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엄마처럼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험한 말도 안 하고 잘 놀아주니까 현 상황이 제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혼을 하려고 아주 작정했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양육권은 절대 안 뺏겨야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솔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승우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두 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지를 남겨두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남편 명의도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각자 귀속하고 집에 관해서만 5대5로 분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입장입니다 승우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개인 재산을 또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또 따로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양육비로 그냥 2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다 썼냐 이 부분이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남편 쪽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명의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7대3으로 나누는 게 맞죠 너무 이쪽 표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여기는 중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중립해요 아니요, 아니요 양심 챙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잘 아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른 자산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남편 몰래 있는 돈이 6천, 7천 사이거든요 그건 남편이 몰라요 그게 제 거잖아요, 제 명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혼 전에 한 3천 있었고 결혼 후에 3천이 모인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전 3천은 빼 그게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 엄마 명의로 5천을 빼돌리면 상관없어요? 그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도 다 나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빼돌리기에는? 궁금해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저도 7, 8년 동안 이직은 잦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결혼 전? 네, 결혼 전부터 전부터? 기간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걸쳐서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거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건 그냥 제가 깔끔하게 그것까지 파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걸쳐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같이 기여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모아둔 것들은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넣고 예금까지 넣어요? 많으니까 좀 퍼즐이 맞춰지고 가서 그러면 예금을 넣고 5대5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자, 예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6,000에서 7,000 사이예요 6,000에서 7,000 사이예요 6,000 얼마예요 열심히 모으셨네, 그래도 되게 경제관념이 또 투철해서 이혼 얘기 꺼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빼돌렸지 이 생각도 들고 출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면 5대5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승호 씨?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지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지분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찰 오르시였어요 저 재산이 들어오면 6대4는 돼야지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결혼 생활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 재산 기여가 5대5다? 그럼 저희는 조금 받아들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예솔 씨는? 육아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줄였거든요 제가 심지어 2명이에요 근데 저는 동시라 다행인 거지 지금 4살이잖아요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8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기적의 계산이에요 돈으로 따지자면 압축적으로 열심히 했다 보호미를 썼더라도 하면 남편 월급이 수잡 쓰리잡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거의 기업은 내가 5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승호 씨도 육아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도 일 갔다 오면 바로 이제 육아에 전념하는 편이라 뭐 집안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그렇고 오로지 개인 시간 없이 이제 육아에만 좀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육아는 내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감히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도 감히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두 분의 결혼 생활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거의 그냥 독박 육아를 했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건 너무 좋다 높이 평가해요 그거는 근데 돈은 5대 5다 네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육사 육점오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5.5라 맞아요 7.5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보니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5.5 대 4.5 어 맞아요 맞아요 5.5 그럼 그렇게 할게요 5.5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남들은 생각해보지 못하는 소수점까지 어쩌면 이런 똑똑한 와이프를 놓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저 정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이걸로 네 남편 5.5에 우리 4.5로 받아들이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많이 양보를 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에 말려서 소수점 딱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양육자 부부는 조정이 안 됐으니까 법원에서 지정받도록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는 것이 나을 건지 조금 고쳐서 어떻게 다시 아이들과 열심히 잘 살아보게 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환상 그게 사실은 남편 분이 원하는 거였고요 가정을 잘 지켜서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책임을 따지자고는 아니고 개선하는 방면으로만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SNS 중독 SNS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 빼고 계속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뭔가 부족했나 봐요 낮에 한 게 부족해서 밤에 또 SNS하고 보통 한 2, 3시 막 이때 자면 결국엔 또 늦잠 자고 이게 사실은 발단이나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애들 등원 내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생활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중독 부분 해결해 달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거는 애기들이 등원해가지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SNS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애들과 같이 있을 때는 SNS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게시물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떨까요? 게시물이 사실은 시간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건 아예 안 올릴 의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개 정도 스토리도? 스토리는 다섯 개 정도? 네, 게시물은 한 개 그러면 스토리 다섯 개, 게시물 한 개 다섯 개 이하, 게시물 하로 한 개 네, 솔직히 스토리 다섯 개는 좀 오바잖아요 요즘 스토리 다섯 개만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러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저희도 요청 사항이 있어요 아, 그거 관련해서 있어요? 뭔가? 네, 그게 뭐냐면 SNS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글귀들 그거를 DM으로 하루에도 몇 십 개를 보내거든요 읽어보라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꼭 읽기 내가 보내는 DM 그 좋은 글귀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걸 읽기요 그럼 몇 개 보낼 거예요? 양심상 양심상 다섯 개? 아니, 다섯 개면 한 달이면 150개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도 보는 게 진짜 한 500개가 넘어요 저는 그 중에 추린 거니까 얼마 시간 절약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 건데? 어떡해요, 세 개 할까요? 만약에 남편은 세 개도 힘들다고 하면 몇 개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루 하나? 아, 지가 보는 게 더 많을 텐데 내가 보낸 꼴라고 세 개도 못 봐? 하고 좀 반박을 해 볼게요 그거는 좀 양보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냥 또 많이 보내면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세 개 정도만 저희가 보낼 테니 남편이 봐주시면 우리도 SNS 줄이겠다 애들 있을 때는 안 하겠다 어떠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갈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생활 패턴, 사이클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예요 엄마가 돌아가야 얘기해야 되는데 나 일어나 네? 여보세요? 네? 등원했어? 바빠, 바빠 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고 아내분도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등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아셨거든요 네 원래 11시 등원이니까 9시 반 이전에는 무조건 하려고요 11시고 등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11시 등원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9시입니다, 9시 9시 9시가 룰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왜 걱정을 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내가 이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이게 입력이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룰을 지키는 의미가 네 유치원에서 얘는 지각하는 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시 반 정규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따로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 아, 또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아내한테 이 두 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기 그중에 첫 번째, 관종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이거요? 관종?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거면 너 혼자 육아해 야, 아무도 안 돼, 짜증나게 왜? 이게 관종이라고 몰라, 관종이라는 거 *** 기분 더러워 그게 관종이라고 이 두 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가 정말로 대화를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 스스로도 본인 대화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저 같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계속 쉴 새 없이 그렇게 욕을 한다면 네? 승호 씨가 아니라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또 욕을 먹을 테니까 그거는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무조건데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부부 상담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계속 받아요 5회 10회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훨씬 남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같이 해주신다면 그건 훨씬 남편이 바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두 분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부 상담도 같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두 분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대화가 안 통하고 남편의 잘못이 커서 이혼하고 싶다고 세게 말하면 좀 고쳐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왜 울지 그냥 여기를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남편만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뭐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안 왔으면 제 인생은 아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거의 터닝 포인트예요 캠프에 오게 된 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이번을 계기로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180도 바뀌어서 저는 이제 사랑꾼 좀 이런 이미지가 한번 돼 보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진심이 느껴져서 앞으로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선물하시면 되겠다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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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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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